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을 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크고 대단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한 미소, 칭찬 한마디, 감사의 말 한마디, 그 작은 것이야말로 우주가 우리에게 거는 기대다. 내 앞의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곧 우주에게 행하는 것이다. 모든 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뭔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젊은 날은 막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어떤 TV라든지 영웅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저 사람의 삶은 얼마나 멋있을까. 저렇게 한번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쉽죠. 그런데요. 그런데 사실은 꿈과 비슷해요. 제가 꿈의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 어느 날 꿈은 막 우리가 대단한 꿈을 꾸기도 하잖아요. 막 큰 꿈을 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막 그냥 꾸기 싫은 꿈을 꾸기도 하고 막 비참한 꿈을 꾸기도 하고 괴로운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와 인연 맺고 있는 이 일들.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다고 느껴지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자가 된 청소부처럼 이렇게 청소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혹은 많은 사람에게 큰 기여를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사실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눈앞이라는 것은 눈앞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이 단편적인 일이 아닌 겁니다. 인연법 연기법으로서 이 온 우주법계 전체는요.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 속에 전체가 있어요. 전체 속에 하나가 있고 하나 속에는 온 우주법계 전체가 중중무진 연기로서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하나가 전부를 포용하고 있고요. 전체가 하나를 다 낱낱이 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엄경을 공부를 하게 되면 화엄경에 이런 어떤 세계가 화엄의 세계가 아주 좀 자세히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 화엄에서는 이 세상을 이제 연화장 세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연화장 세계. 연화장 세계가 뭐냐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각 낱낱이 전부 다 한 송이 아름다운 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 꽃밭에는 더 좋은 꽃이나 안 좋은 꽃이 없어요. 그 꽃밭은 하나하나의 꽃들이 전부 다 모여서 꽃밭이 된 거예요. 모두가 완전한 부처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곧 불교에서는 자기의 본래 성품을 허공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임재수님은 허공성도 아니에요. 그냥 허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공법신 이렇게 허공 전체가 내 몸이다 이 소리거든요. 저기 한 1km 바깥에서 한 500m 바깥에서 자동차 소리가 빵 하고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생각하고 분별하면 내가 저 500m 바깥에 있는 자동차 빵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을 내려놓고 진짜 여기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뭐냐를 한번 보면 빵 그냥 그거예요. 여기는 내가 저 소리를 들었다라는 게 없어요. 여기 저기라는 분별이 없어요. 그 빵 소리가 여기서 일어났습니까? 저기서 일어났습니까? 500m 바깥에서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내가 들었다 이러거든요. 내가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저 500m 바깥에서 그 소리가 없었다면 얘는 들을 수가 없거든요. 또 얘가 있으므로 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저것은 상호 의존에서만 있을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는 소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둘은 둘인 것 같지만 하나라는 소리예요. 하나가 있어야만 다른 하나도 있고 다른 하나가 없으면 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500m 바깥에서 빵 하던 그 소리가 나는 저걸 들었어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우리는 분별하지만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그게 나고 이게 나란 말이에요. 그게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빵 하고 저쪽에서 빵 한단 말이죠. 그럼 나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냥 말로 표현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유치하게 설명을 했지만 내가 있는 곳이 정해져 있나요? 부처님은 저 하늘의 별을 보고 반짝하는 별을 보고 깨달으셨거든요. 여기 있는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아 그 반짝하는 그게 자기라는 걸 확인하신 거죠. 아 이 전체가 나구나. 그래서 임재수님은 위치 없는 참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참 사람은 이 진정한 자기는 위치가 없어요. 여기저기 거기가 없어요. 전체가 통으로 불의법이란 말이에요. 불의법의 하나란 말이 하나.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들으시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연기적인 관계예요. 제가 설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들을 수 없고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둘이 아니에요. 둘로 쪼개진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는 하나임이에요. 하나임. 불의법이에요.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설법을 직접 이렇게 줌까지 들어와서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백날 첫날 유튜브에서 BTN에서 방송을 하고 설법을 해도 그거를 그거를 맨날 어깨너머로 부모님이 듣고 보는 것을 보더라도 내가 마음이 없으면 내가 마음이 여기에 가 있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제발 좀 들으라고 막 해도 안 들어요. 제가 설법을 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들을 마음이 있을 때만 내가 인연이 닿을 때만 나와 공명을 할 때만 내 우주에 저 본문이 들어올 때만 내가 이걸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끌어당긴 거예요. 내가. 내 일이에요. 내 일. 자기 일. 석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인도에서 왕자로 태어나서 살다가 가셨다.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내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창조하고 있잖아요. 어느 절에 큰 스님이 계신다. 내가 지금 여기서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탄생시켰다? 나를 태어나게 했다? 아니고요. 내가 아버지 어머님을 탄생시켰죠. 한 사람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기 없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안 그러잖아요. 부모님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남과 동시에 아버지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가 없으면 자식이 없어요. 둘이는 동시생이에요. 동시생. 둘이 아니에요. 이 온 우주법의 전체와 나는 불이법이에요. 불이법.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온 우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법으로서 드러나 있어요. 지금 내 눈앞에. 전체로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우주 전체가 내 눈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항상. 그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 시간, 공간 전체를 머금는 이 우주 전체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이렇게 차 한 잔 마신 일이에요. 차 한 잔 마시는 이 경험이 여러분이 수조원을 버는 경험이나 전쟁터에 나가서 수만 명을 살리는 일이나 또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이익을 막 엄청나게 많이 벌어준 일이나 대통령이 되는 일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백명, 천명, 만명을 모아놓고 내가 강의를 해서 그 사람에게 가말을 미친다. 그것만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을 통해서 나는 교육을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도 내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이 삶을 통해서 내 자식이 나를 보고 나와 떡 닮은 자식이 나와 같이 보고 듣고 배우고 있거든요. 그 아이 하나를 가르친 것이 이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과 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비유가 있죠. 눈앞에 누가 똑똑 두드려서 문을 열었더니 미천한 거지가 와서 구걸을 하더라. 냄새도 나고 그래서 화를 내면서 쫓아 냈단 말이죠.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나중에 문을 열어봤더니 문수보살이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더라.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거지가 바로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이 우주 전체의 대변인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우주 전체가 이 하나로 응집돼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 관계는 그 관계 속에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 세상 전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이 우주법계 전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부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가 곧 전체예요. 전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보시를 했다. 한 사람의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보듬어 주어서 그 사람을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었다. 그것은 그 한 사람을 구제해 준 게 아닙니다. 이 삼남한 상 온 우주 전체를 구제한 거예요. 나는 그 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걸 통해서 이 세상과의 관계, 전체와의 관계, 부처님과의 관계 한 사람을 살리면 우주를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깨어나게 하면 우주 전체를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어남과 동시에 이 우주법계 전체가 삼천대천세계에는 일체 중생이 일시에 깨닫는단 말이에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삼천대천세계의 금은보와 칠보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칠보를 한 트럭씩 갖다가 보시를 해 주는 것보다 금강경의 진리의 말씀 하나, 사꾸개 하나를 수지덕성하게 하는 것이 두 배, 세 배, 열 배, 백 배 더 큰 공덕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숫자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 큰 공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매 순간순간의 현실은요. 그 자체로 부처님을 친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진리를 선물해 주고 복을 짓게 해 주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 일을 매 순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삶을 사는 걸 통해서 인연 맺는 걸 통해서 인연 맺고 있는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전체와의 관계를 규정 짓고 있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완벽한 복을 짓고 있어요. 내가 복을 짓 건지 복을 까먹고 있을 건지가 매 순간 결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같이 위대한 사람과 거지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 법에서는 가치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완벽하게 다르지 않아요. 이거를 옛날에 전생당 같은 데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제가 하도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울에다가 다는데 이 새 한 마리 살려주려고 수행자가 그 새를 잡아먹지 마라. 내가 그럼 나는 굶어죽는데 어떡하냐 내 허벅지 살을 잘라주겠다. 그 새만큼의 허벅지 살을 잘라주겠다 해서 잘라서 줬는데 저울에다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더라는 거죠. 나중에 결국 내 몸 전체가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새와 내가 균형이 맞더라는 거죠. 우리들 분별의 생각으로는 내 허벅지 살 하나 정도면 새 한 마리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찮다고 느끼는 새 한 마리의 가치와 거룩한 부처의 벽지 불의 수행자의 가치가 동등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완전한 대평등한 곳이 이 세상의 본래 모습이에요. 모두가 부처라니까요. 모두가 부처를 쓰고 있어요. 새 한 마리가 이렇게 파닥파닥 파닥거리는 부처가 아니면 어떻게 그 새 한 마리가 파닥거리며 날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닷가가 하루 종일 끊임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로 인력의 법칙이 아니면 달의 기운이 뭐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 그거 다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과학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규정하는 거죠. 그 하나가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연기적인 연결성 속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전체가 누구예요? 그 전체가 바로 부처란 말이에요. 진리고. 그 전체성의 부처가 파도를 치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게 하고 길을 걷게 하고 밥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숨쉬게 하고 내가 살아있게 한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불국정토예요. 지금 이대로가. 완벽하게 불국정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국정토라고 못 느끼는 이유는 자기 생각, 자기 생각과 분별로요. 자꾸 아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비교, 분별해서. 이거 하나만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몸뚱이 하나만 나라고 생각하는 아상, 애고를 믿으니까 이제 남들이 나뉘기 시작하고 나와 남이 나뉘기 시작하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나뉘기 시작하고 이것과 저것이 좋고 나쁘기 시작하고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건 거룩하고 저건 못났고 이런 분별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 분별의 세계 속에 사로잡혀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사로잡혀 있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동등한 부처님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은 완벽하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부처님께서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일과 여러분이 미용실을 하면서 오늘 나를 찾아온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일 그 일이 동등한 가치라니까요. 누군가가 배고프다고 해서 밥을 함께 사주는 일 그 일과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일이 다르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 와서 이 생에서 진정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완벽하게 평등한 어떤 뭐랄까요? 삶의 목표라고 표현할까요? 사명이라고 할까요? 우리들 모두의 사명은 동등이에요. 똑같아요. 저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나는 고작 요구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명은 동등이에요. 내가 내 아이를 정말 바르게 키우는 일 어머님들이 보통 20년, 30년 자식을 키우고 나서 공허감을 느낀다는 얘기 하시거든요. 나는 뭐 했지? 남들은 다 앞서 나갈 때 나는 애들 키우느라고 막 힘들기만 했고 남는 게 하나 없고 자식들 이제 떠나가고 나니까 내가 필요도 없어졌고 내 20년이 그냥 휙 날아간 것 같고 공허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제 뭔가 일을 하려니까 할 만한 데도 없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해도 되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무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허무한 거지. 여러분들은 힘들게 힘들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들게 힘들게 그 아이 하나를 키우는 걸 통해서 아이 하나에게 젖을 주고 분유를 먹이고 밥을 해 주고 파교를 보내고 뒷바라지 해주는 하나하나를 통해서 부처님을 키워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였고 동등한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 한 명에게 맨날 보는 아이라고 해서 그래서 함부로 내 자식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쉽잖아요. 오히려 더 가까운 사람은 맨날 보니까 우리 저 사람 내 남편에게는 내 아내에게는 조금 소홀해도 돼 내지는 그러잖아요. 보통 집에서는 집에서 이렇게 가족들하고는 막 이렇게 말을 편하게 막 하고 살다가 전화만 오면 갑자기 엄마가 천사가 된다고 자식들이 그래요. 전화만 받으면 딴 아줌마가 와서 천사가 이렇게 있는 것 같다고 모든 존재 하나하나가 정말 부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부처님은 다 보고 다 안다 이런 말을 쓰시거든요. 누가 와더라도 다 보고 다 안다. 임재월욱인가 해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오면 다 알아버린다. 어떻게 다 알아버리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알아버리죠. 다 본래 부처니까 본래 둘이 아닌 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오로지 법뿐이에요. 법뿐이에요. 마음뿐이에요. 법신 빌어잖아. 법신 부처님뿐이에요. 이 세상에는. 온 우주법계 전체에는. 다 부처님이니까 분별로 보지 않고 법으로 보니까 다 알아버려요. 다 알고 마음을 깨닫고 나면요. 여러분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아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다 아는 분인지 아세요? 분별을 다 아는 분이 아니에요. 분별은 몰라요. 부처님도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 여러분 부처님이 분별을 다 알까요? 그러면은 지금 대기업에서 공대 나온 연구원들 막 좋은 대학 나온 연구원들 뽑아가지고 연구비 막 수천억씩 투자할 필요 없어요. 선방에다 투자하면 돼요. 부처 하나만 양성해서 삼성에 한 명, 현대 한 명 넣어주면 분별을 다, 부처님이 분별을 다 한다면 최신 전기차, 수소차를 한 번 전기차에 5분만 주입, 충전하면 1년을 타고 다닐 수 있는 전기차 충전 기술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바로 알려줄 수 있겠죠. 만약에 부처님이 분별을 아는 분이라면 연구,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죠. 부처님이라면 그러면은 우리는 부처만 양성하면 되겠죠. 분별의 세계에서도 근데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 현실을 다 알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부처님은 뭐를 알아요? 딱 하나를 아는 거예요. 딱 하나를 법을 아는 거예요. 법을 여러분의 본성을 아는 거예요. 본래 면목을 안단 말이에요. 이 온 우주법의 전체의 본질을 안단 말이죠. 근본 근본이 뭔지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막 환히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를 알면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딱 자기 마음 하나 깨달았는데 삼촌 대천세계 전체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알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환히 다 알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법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잘못된 상을 가지면 안 돼요. 부처님은 뭐든지 모르는 게 없을 거야. 그 자칫의 생각이잖아요. 모르는 게 있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죠. 정치적인 서로 다른 견해가질 수도 있어요. 똑같은 큰 스님 두 분께서 깨달음을 얻은 큰 스님 두 분께서 한 분은 약간 보조적 성향일 수도 있고 한 분은 진별적 성향일 수도 있고요. 뭐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 분은 이쪽이 취향일 수도 있고 한 분은 저쪽이 취향일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거예요. 부처가 되면 똑같은 천편인률적인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이 부처가 되면 똑같이 자비롭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은 그런 부처가 만들어질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부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부처가 됩니다. 지금 부처가 딱 됐어요. 깨달았어요. 근데 좀 있다가 저녁해야 돼요. 애들 밥 해줘야 돼요. 빨래 해줘야 되고 청소해야 돼요. 내일 아침에 눈 뜨면 회사 가야 돼요. 부처가. 근데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다니까요. 지금 이대로가 부처니까요. 아 이거 이게 참 관념론적인 얘기라고 이제 언뜻 들으면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분별을 쫓아가면 관념론처럼 들려요. 우리는 분별을 진실이라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만 써봤으니까 이 분별이 아닌 자리 무분별지를 상상조차 못해봤단 말이에요. 이게 나일 줄은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분별로는 여러분들 이제 쉽게 말해서 큰스님들이 하시는 법문을 들어보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부모님이 나를 낳았는데 큰스님들은 내가 부모님을 낳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왔다가 죽으면 가는 건데 내 마음 속에서 이 우주가 왔다 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 해결한다 된단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죽은 적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산 적도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는 것도 생각이라니까요. 한 생각. 부자 가난도 한 생각이라니까요. 모두가 자기 분별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분별만 쓰고 살아왔다 보니까 분별에서는 딱 정확한 인과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과를 넘어서는 거고 분별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하나는 하나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는 눈은 눈을 볼 수 없어요. 딴 건 다 볼 수 있는데 자기 눈만은 못 봐요. 하나가 하나를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법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해서 해야 할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지만 그래서 도저히 스님들은 진짜 왜 저렇게 모르는 얘기만 자꾸 하냐. 아는 얘기야 하지 좀. 알아들을 만한 얘기를 해야지. 모르는 얘기만 저렇게 왜 저렇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너무 형의사학적이고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어 라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아닙니다. 내가 분별만 써오다 보니까 분별 아닌 자리를 한 번도 채무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완벽하게 실용주의입니다. 완벽하게 현실주의예요. 이거 현실을 바꾸는 공부예요. 현실을 바꾸는 공부. 괴로움이 실질적으로 사라지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여기서 내 괴로움을 없애는 공부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 건지를 내가 분명히 자각하는 공부예요. 우리는 나라는 게 실제 있다고 생각하고 너가 실제 있다고 생각하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은 실제 있다고 여기니까 계산해서 잘난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이러고 살았잖아요. 위대한 사람이 돼야지만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 깨달은 도인들 중에는 전부 다 부처님처럼 설법하고 사신 게 아니에요. 어떤 도인들은 그냥 처야에 묻혀서 그냥 홀로 고요히 살다 가셨어요. 인연 닿는 몇 사람 구제해주면서 그럼 그분은 소승입니까? 소승도 훌륭한 분이고 대승도 훌륭한 거예요. 소승 대승이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깨달은 걸로서 사실은 일체 중생 구제가 끝나버렸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끝나버렸어요. 이게 지금 이런 모는 얘기들이요. 분별로 보면 이해 안 되는 얘기예요. 스님들은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자기를 확인하고 나면 이건 그냥 너무나도 식상한 기본 상식이에요. 너무 당연한 그냥 지당한 얘기예요. 명백한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당연한 말이에요. 분별이 당연한 게 아니라 모두가 완전히 본래부처라는 말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니까요. 박가는 농부가 씨뿌리는 일이 그 위대한 일과 똑같습니다. 내가 한 발 한 발 걷는 일이 일이 부처거든요. 차 한 잔 마시는 일이 부처고 이게 진리거든요. 자신의 자기의 본래 면목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접고 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머리로 풀려고 하면 어려워요. 근데 난 알 수 없다. 이거 머리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 난 모르겠다. 오직 모를 뿐 하고 모를 뿐 하고 그냥 꽉 막혀서 그냥 알고자 하는 알고 싶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그냥 간절함에 탁 목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현실은 오늘 이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실은 우선 이걸 탁 채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현실을 복짓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복짓고 사느냐 이걸 믿는 거예요. 불교를 그래서 종교라고 하잖아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 어떤 게 부처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 삼천 대천세계가 삼라만상 모두가 나와 인연 맺은 모두가 다 부처님이구나.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생각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부처님과 인연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처님께 말을 건다면 막말을 하겠어요? 예쁘고 따뜻한 사랑스러운 자비로운 말을 하겠죠. 그 말을 하면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와 인연 맺고 사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복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거창하게 억지로 막 찾아다매서 복 질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지금 나와 인연 맺은 사람 그게 내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드러났죠. 여러분이 이 생에 해야 될 일이 지금 이 일이에요. 이 일.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아무것도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완벽한 진리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엄청난 사람을 감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인연 맺고 있는 그 사람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래서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 자식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정말 내 아빠지만 내 엄마지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정말 너무 좋아요. 나는 나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따뜻하고 너무너무 좋다. 정말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그런 걸 넘어서서 뭔가 힘든 게 있어도 뭔가 의지가 되고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누군가 한 명에게라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단 한 명에게라도 기왕이면 나와 가장 가까운 인연 맺은 사람이 좋죠. 왜? 나와 가장 평생을 살면서 가장 인연을 많이 맺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인 이유는 뭐겠어요? 부처님께서 인연법이 우주법계가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대변인으로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그 직장 상사를 나를 괴롭히는 그 직장 상사 그 놈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 배우고 깨닫고 업장 소멸하고 복과 지혜를 증장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분이 부처였구나 난 몰랐는데 난 적인 줄 알았는데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부처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이 조건을 이 삶을 이 인연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전히 허용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리로 내 식대로 취사 간택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고 물론 하도의 함의 없이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왜? 자신이 살아온 삶에 인연이 있다 보니까 인연 따라 내가 조금 멀어지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대로 하면 돼요. 그냥 인연 따라. 부처님도 부처님도 이를테면 그런 적이 있어요. 대받았다가 이렇게 부처님을 향해 오는 걸 보고는 부처님이 쓱 피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안 안전자가 부처님 왜 피하십니까? 그랬더니 만나가지고 굳이 번잡한 그런 게 안 되면 피한단 말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피할 건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싫은 사람 나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나보고 나쁜 일을 공모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인연이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거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에 따라서 내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분별력이 있잖아요. 그 분별력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내 인연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내 인연에는 이건 노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노해야 돼요. 그게 내 인연이잖아요. 나는 그게 불편하니까 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노할 건 노하고 예스 할 건 예스 해야 돼요. 그런데 부처님처럼 하면 돼요. 뭐냐면 한 번 노한단 말이에요. 두 번 노해. 세 번 노해. 네 번 노해요. 그런데 네 번쯤 노했는데도 나봐 인연이 맺어졌다. 그럼 이젠 예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구나. 이제 내 마음을 바꿔야지. 어떡하겠어요. 부처님이 딱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분별력이 있게 사셨어요. 무조건 무조건 오케이 안 했단 말이에요.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명확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잘못하면 명확히 하지 말라고 딱 손을 거서 개요를 딱 제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분별 쓰되 분별 없이 분별을 쓰는 거예요. 하되 함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스님 맨날 받아들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저보고 약간 나쁜 짓 좀만 하면 크게 잘될 수 있으니까 나쁜 짓을 하자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인연인가 보다 해서 해야 되는가 싶어서 할 뻔했다고 그래서 해야 되겠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스님은 다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 받아들이라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되 함의 없이 하는 겁니다. 하되 함의 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연 따라 지금까지 배운 거 분별력 있게 내가 배운 거에 따라서 좋은 거 나쁜 거 분별하면 돼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자기다움인데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용인데요. 그건 그대로 하면 돼요. 허나 정해진 게 없으니까 내 인연 따라 하면 돼요.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도 좋아요.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는 일 피해주지 않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저질러봐도 좋아요. 자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못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무엇이든 자유롭게 저질러서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좋아해도 좋고 싫어해도 좋아요. 저도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건 손이 가고 싫어하는 건 손이 안 가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연 따라 좋단 말이에요. 제가 커피를 좋아한다니까 먹는다니까 어떤 보살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깜짝 놀라면서 저를 약간 약간의 경멸스러운 눈빛을 보면서 옛날에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티벳 커피를 이렇게 타서 먹으니까 스님도 커피 드세요? 이러면서 약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인연 따라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인연 따라 못 먹을 상황이 되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는 아는 어떤 스님이 보이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것도 아주 좋은 보이차를 아주 매니아셨어요. 근데 뭐 다른 차 같으면 어지간한 차는 그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그거는 못 먹는 걸 하라면서 막 그냥 막 버리라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비싸고 좋은 차만 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한 번 만행을 한 번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좋은 차가 없었어요. 근데 그 숙소에 아주 허름한 오래된 아주 아주 쉽게 말해 그분 수준 같으면 경멸할 만한 티벳 티벳 녹차 같은 거 이렇게 현미녹차 이런 거 몇 개 있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그 현미녹차 거기 일회용 있는 거를 타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드시는 거예요. 아주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니 스님은 보이차 비싼 보이차 만드시고 저희 절에 왔을 때 제가 보이차 내드렸더니 아 이거 먹으면 오히려 몸 버린다고 막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그랬더니 아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 인연이 아니냐고 지금 인연에서는 이게 가장 맛있는 차다. 그게 진리라니까요. 좋은 거 나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거기 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있으면 좋은 거 없음 말고 있는 것조차 삶을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으면 비싼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그것까지 나쁘다. 그게 나빠요. 누군가에게 피해주는 게 아니라면 내가 누릴만 하니까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그만큼 누린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이만큼 누리니까 누리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런 복을 지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이 우러난단 말이에요. 본인이 누려본 사람이 누군가에게 나누기도 해요. 본인이 평생 인색하게만 살았으면 남들 못 도와요. 본인이 좀 이렇게 누려본 사람만이 남들을 돕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또한 나쁜 일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힘들 때는 인색하게 살아보는 것 좋고요. 인생에서 풍요로울 때는 풍족하게 살아보는 것도 좋죠. 삶은 다 좋습니다. 삶은 이대로 완전하니까요. 과도한 집착과 과도한 취하는 마음 과도한 버리려는 마음만 없다면 취사 간택신 만 없다면 삶은 이대로 다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모든 삶이 전부 다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거고 우주법계 전체와 인연을 맺는 거니까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좋으면 좋은 대로 자유롭고 힘들면 힘든 대로 자유롭고 좋아도 좋고 나빠도 좋고 그 깊은 근원에 깊은 안도감이 여러분 삶을 완전히 평화롭게 해줄 거예요. 이 법을 공부한다면 그래서 이 법을 확인한다면 더욱더 굳건하게 자리잡아요. 정말이에요. 이거 안되는 공부 아니에요. 너무 쉽게 되는 공부예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쉽게 공부되는 분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나 BTN을 통해서 법문 듣다가 자신의 괴로움을 많이 소멸시킨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문득 이 괴로움에서 노연하는 어떤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추권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